자 이번 시간은 2022년 제1회 에너지관리기사의 기출문제풀이 제4과목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61번 다음 중 중성내아물에 속하는 것은? 자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알로이미나질 내아물 이건 중성내아물이죠. 나머지는 납석질, 납석질, 납석질 내아물, 반규석질 내아물, 샤모트질 내아물 이게 세가지 이것은 모두 산성내아물이 되겠습니다. 중성질에는 중성내아물, 중성은 고알로이미나질하고 탄소질, 탄화규소질, 크롬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번째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상 검사 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계속사용검사, 개방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개방검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운전을 정지하고 실시하는 검사잖아요. 개방검사를 실시하지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검사 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종류,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4번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상 있어요. 그런데 법령상의 개방검사라는 것은 없어요. 실시하지만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하긴 하는데 일단 답은 2번이죠. 2번이고 그래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검사 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종류를 보면 제조검사 이렇게 해서 용접검사, 구조검사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설치검사, 그리고 개조검사, 그 다음에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그리고 계속사용검사로 해서 여기에서는 안전검사하고 운전성능검사로 이렇게 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를 답으로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63번 보십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상 규정된 특정 열사용 기자제품목이 아닌 것은 1번 축열식 전기보일러, 2번 태양열 집열기, 3번 철금속 가열로, 4번의 용광로, 4번의 용광로 이것은 특정 열사용 기자제품목이 아닙니다. 4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제는 보일러, 태양열 집열기,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그 다음에 요음, 요로, 금속, 요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금속, 요로 중에서 용성노, 용선노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용선노, 그 다음에 비철금속, 용융노, 금속, 소둔노, 철금속, 과열노, 금속, 균열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상으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용선노하고요. 그렇지만은 용광로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해서 이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문제를 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번 보십니다. 해전가마, 로타리클런을 묶고 있는데 틀린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 틀린 게 있다. 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석회덕 등의 소송에 사용이 되고요. 온도에 따라 소송대, 가소대, 예열대, 건조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3번 소송대에는 황산염이 함유된 클린커가 용용되어 내화 벽돌을 침식시킨다. 아니죠. 이 회전가마는 주로 황산염하고 관련이 없는 제조 분야인 시멘트 제조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이죠. 4번에 보면 시멘트 클린커의 제조 방법에 따라 건식법, 습식법, 반건식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로타리클런, 이 회전가마는 경사 3에서 5의 경사를 갖고 수평으로 길게 얼마냐면 50에서 80미터 이렇게 놓인 원통형의 노를 1분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내부 내용물을 가열 용해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소송대가 나와 있는데요. 소송. 이 소송대에서는요. 초고온의 염기성 내화 벽돌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원료가 1450도씨, 1450도씨 정도에서 속열 용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위의 벽돌은요. 시멘트 광물, 뭐냐면 주로 염기성 성질에 의해서 코팅합니다. 그래서 침식에 강하죠. 잘못된 얘기죠. 그렇다. 자, 3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entscheid coalfvy 처음에는 이렇게 불땀